문재인 586 집단의 종전선언 드라이브 하고요 이재명의 발언이 정확하게 매칭합니다 이재명이 참으로 이상한 얘기 했었죠 동해를 지향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대북지원은 효율성 문제입니다 이걸 저 같은 사람의 말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 민족끼리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효율성이 없으면 북한에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이 소리가 되겠죠 그럼 이게 뭐야 북한을 중국지경체제 중국식민지로 내주면 중국만큼이나 그래도 먹고 살게 되면서 개혁 개방할 거 아닙니까 띵호와 띵호와 이 소리 아니야 이재명이 귀를 붙잡고서 하는 말이 있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야 너는 너라 그렇게 저보다 학번도 하려니까 야 너는 분리통일 체제 통일은 어디다 찜 쪄 먹었냐 북한 붕괴하고 그게 자유조선으로 이행해 가는 그래서 근본적 체제의 원리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동일한 그런 자유조선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너는 찜 쪄 먹고 아 거기요 우리 통일할 필요 없어요 우리 민족끼리 다 끝난 얘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뭐 거기 어차피 남남인데 지원할 거 뭐 있어요 효율성 봐가지고 돈 되면 지원하는 거고 안 되면 지원 안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거기는 중국식민지 가라 이제 김일성 혈통 전체주의 다 끝났으니까 이 소리 아니야 문재인 586 집단과 정확히 같은 거예요 괴가 그래서 저 대선 후보 절대 안 바뀝니다 오늘 김부겸이 시원하게 질렀더만 저도 그 소문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아 김부겸 총리가 말이야 이재명이 낙마하는 걸 대비해가지고 캠프를 차리기 시작했다는데 누가 와서 큰 무슨 비밀인 것처럼 얘기해 너가 어디서 들었냐 아 그 후배 서울대 정책과 후배 누구 있잖아 걔만 나니까 그 소리 하던데 잠깐 김부겸 총리도 서울대 정치학과거든요 저보다 1년 위에요 학교 때 알던 사이예요 그래서 서울을 생각했지 김부겸은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개족본데 거기서 오더 안 받고 어떻게 어떻게 저기 뭐야 대선 후보 나오려고 그러지 못 나올 텐데 이상한 소리인데 아니나 달라 오늘 김부겸이 한마디 질렀더만 누가 그런 움직임 있습니까 물으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총리 마지막 날까지 제 밥값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정말 몇 년 만에 내가 진짜 몇십 년 만에 부겸이형답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난 그전에 80년 이선실 80년대 이선실 만나고 이 무렵 이후로는요 90년 이후로는 제가 얼굴을 본 게 마지막 얼굴 본 게 81년쯤에 얼굴 본 것 같고요 80년에 얼굴을 안 봤죠 서로 그리고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말을 해도 그쪽 애들한테 무릎 꿇은 다음에는 한 90년 경부터는 제가 부겸이 형 소리를 안 했어 김부겸 씨 김부겸 씨 했지 내가 언제 봤다고 형이야 나랑 입장이 다른데 근데 요번엔 배짱 좋게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국민에 대한 모욕이지 그리고 어디 중국에서 낙점 안 받았는데 어떻게 얼굴 들고 저기 대선 나오겠다고 기어나와 이재명 절대 낙마 안 해요 절대 낙마 안 합니다 저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북한을 중국 직영 식민지로 내주겠다라고 아예 공언을 하고 다니는 사람 아뇨 너희 북이 신경 쓰든 말든 나는 이게 맞아 라고 저 살벌한 얘기라고요 제 눈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아니면 이재명 씨 연락하세요 출연시켜 놓고 말씀하게 해드릴게요 뭐 대변인이라도 보내세요 내가 오해 안 갈 수도 있을 테니까 이재명은 북한이 내파하고 유엔군이 진입을 해서 치안 행정 긴급 구호하고 국제사회 가능하면 유엔 이름으로 임시 행정기구 트랜지셔널 어드미스트레이션 뭐 한 3년 5년 10년 해서 북한 주민의 자치능력이 배양이 되고 그 후에 자유조선이 건국되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국제적 규범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과 대한민국과 체제통일 분리통일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남북한 사이에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프리코리아 컨페더레이션 FKSC 잘못했네 S라고 썼네 FKC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아예 제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안 하면 그 다음엔 중국식 민주다 이재명식의 이분법은 그거예요 이재명 혼자가 아니라 주사파 운동권 출신 전체 상층부가 그렇게 갔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중국 직영체제 가든가 분리통일이든가 어차피 지금 북한의 김일성 영생교 김과열통 전체주의가 끝났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거의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몇 년 사이에 북한은 중국 직영체제 가든가 자유조선을 향한 변화를 겪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다 우리 쪽의 약점은 뭐냐면요 이 얘기를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못해요 미국과 정리 다음에 해야 돼요 이거 물건 먼저 들 수가 없어요 제안은 마음대로 떠들어도 돼 대통령, 대통령 후보, 무슨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뭐 국정,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안보 계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라의 녹을 고위직에서 먹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은 좀 해도 돼 우리나라 국회의원, 국힘 쪽 국회의원들 다 간땡이와 요만한 쫌 뻐들여서 이런 소리 안 하죠 최소한 해도 돼요, 마음대로 이게 왜 그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전선이라는 게 남과 북을 분단하는 경계선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영향권,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를 구분하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휴전선이 흔들리거나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비즈니스인 것만큼 미국 비즈니스예요 동맹이 어떻게, 동맹과 미국이라는 동맹과 이게 튜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질르면 안 된다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그게 우리 약점이에요 쟤들의 약점은 뭐냐면 이재명처럼 얘기하면 야, 네 얘기 한참 듣다 보니까 북한을 중국 식민지로 내주자는 얘기네 너 중국 간첩이냐?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통일 안 하겠다, 우리 민족끼리 안 하겠다 오케이? 대북지원의 효율성의 문제다 오케이? 북이 근데 자체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한 자체적으로 유지 가능한 체제가 아니잖아 그럼 북은 어디로 가겠어? 특히 김일성 영생교 끝났는데 김일성 혈통전체주의 끝났는데 리더십 약화돼 있는데 내부장악능력비 그럼 중국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거네 이 사람은 중국 식민지로 그냥 직영식민지로 내주고 싶다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 말 그렇게 어렵게 돌려서 하냐 이러고서 이재명이나 저런 소리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문재인이 586집단한테 저자들은 북한 지역의 2500만 명을 자유와 인권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 식민지로 내주지 못해서 안달복달을 하고 있는 악마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 있네요 북한도 깽 소리하죠 북한 매체 메아리 22일 날 홈페이지 게시판 사설도 아니고 게시자 필명 막걸리 꼭지 제목 술꾼의 투시 술꾼이 꽤 뚫어본 거다 이거 이재명 썩은 술 윤석열 털익은 술 안철수 막석근술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앞으로 한 4억여 개월 있으면 잘 익은 술 될 테니까 윤석열 마셔라 이 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펄쩍 뛰면서 술은 발효가 돼야 되니까 발효라는 건 썩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술 저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설을 하는데 술 안 담가 보셨죠 저 지금 술은 과일주 얘기하는 겁니다 담금술 영어로 인큐레이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큐레이티드 인 애플 애플 인큐레이티드 인 리커 그러면 알코올 술을 사과를 술에 담가서 이거죠 인큐레이션이라 그러죠 저거 발효가 아니라 독한 술을 부어가지고 저걸 근데 알콜 도수가 낮은 걸 부으면요 곰팡이 피고 썩어버려요 담금술은 저거 담금술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술 잘못 담가서 썩어버렸고 윤석열은 술은 제대로 담가 놨는데 아직 덜 우러나왔고 안철수는 저걸 술을 담그는 건지 아닌 건지 오줌을 갈긴 건지 아무튼 막 뭔지 모르는 거 막 잡탕으로 쓸어넣고 그 얘기예요 막걸리씨 글은 참 잘 쓰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방 질른 거라고요 그럼 왜 저런 메시지를 왜 저런 방식으로 누구를 향해서 발신할 걸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림이 두 개 있죠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하죠 상당히 크게 달라요 저 빨간 점이 빨간 걸로 점점으로 둘러놓은 게 허브 앤 스포크 중심점이라고요 왼쪽에는 중심점 간의 연결이 없어요 오른쪽에는 세 개의 중심점 간의 연결이 있어요 왼쪽이 북한이 원래 의도한 그림이고요 오른쪽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왼쪽이 간천방 조직이고요 오른쪽이 남노당 조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북한은 한 번도 간천방 혹은 노동당 입당한 지하당을 짤 때 한 번도 전국 규모에서 당을 짠 적이 없습니다 통역당 김종태의 60년대 중반 사건이죠 김종태의 대구경북 통역당이 있었지만 동시에 임자도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추자도인가 추자도 통역당 임자도 통역당인가가 있어요 전남 쪽에 서쪽에는 그 큰 간첩단 사건이었던 그것도 중부지역당이에요 중부지역에 한해서만 당구성을 인정해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GDP 생활수준 무서울 정도로 높은 거예요 인구 두 배란 말이에요 이거 남노당 나온다고 연결시켜주면 연결을 시켜놓으면 남노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결을 차단하고 하나씩 하나씩 복수의 허브를 두고 복수의 허브를 하나씩 관리하는 게 통전부의 기본적인 관리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간첩면허 소지자들을 두고 저께 간첩면허 소지자가 허브죠 빨간 거죠 빨간 거 둘러놓은 거 그 허브를 하나씩 하나씩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다 격자형으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뭐냐면 사실상은 이게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비슷하거든 칼라가 여기는 자유사회니까 이야기 섞어보면 특히 나 누구 좀 만났다 뭐 이런 얘기 둘 사이에 얘기할 때 그거 녹음 안 하면 그 증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쟤도 북이랑 잘 연결되는 애고 쟤도 급수가 있는 애네 나랑 같이 놀아도 되겠네 그래서 전부 연결돼 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뭐냐면 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결과 종북 주사파의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상층이 빨간 점이란 말이에요 상층을 간첩으로 관리하죠 누가 하층 간첩 관리합니까 관리비도 안 나오지 상층으로 올라가면 상층끼리 다 통해서 상층이 하층은 종북 주사로 남아있는데 상층은 남노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노당이 된 상태에서 상층은 우리가 찌질하게 계속 북한에 충성 바쳐야 되냐 그냥 중국이랑 찌꺼래하고 말지 종중 남노당으로 확 돌아버린 거예요 종북 주사에서 그래서 남노북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북노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우리 팔아먹을 놈들이 있어요 저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남쪽의 간첩방을 아무도 못 믿어요 특히 진짜로 혼자서 꼴방에 앉아서 또 또 또 또 또 또 하는 사람 외에는 요새는 또 또 또도 안 하겠지 이메일로 쓰겠죠 아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믿는데 다 꼴방에 앉아서 이거 또 또 또 있는지 이메일인지 이거 하는 사람이 없다고 혼자서 고립돼서 하다못해 무슨 장기수 하다 나온 것 같은 한 80, 한 7, 8세대 노인네들이 저기 성북동 위에 산성길 걸으면서 자기들끼리 낄끼리 웃으면서 저 아래에 있는 저 집들 다 불질러버려야 된다고 그걸 다 듣게 크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내놓은 세상이야 이제는 그거 옛날에 다 왼쪽이라는 소리지 남동당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낯살 먹었으면 점잖게 사셔 남의 집에 불질러 생각하고 사냐고 아래에 있는 노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깨갱하더라고 어떡할 거야 내가 젊고 내가 힘이 있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연락서는 저 빨간 점들인데 저 빨간 점에 연락을 못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시판 빌려가지고 또 중국 눈치 보아야 되니까 조선중앙통신 이런데 발표를 못하고 게시판 빌려서 막걸리라는 취한 듯한 사람에서 술꾼에 투시해서 푸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저게 제대로 전파가 되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김일성 혈통전체제 끝났거든요 지금은 있는 척하고 그냥 영정돼 놓고 저게 살아있는 김정은이라고 김정은이 살아있던 죽어였던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그 메아리 사이트에서 김정은 집권기 표기를 삭제해버렸다고 지난달에 영광의 세월이라는 배너가 있는데 위에 거는 보면 2012년에서 올해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집권기관이 있는데 아래는 집권기관 없어졌어요 저런 게 다 그런 시그널이에요 저 메아리는 남쪽 애들 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유엔사 해체되면 북한은 중국 직영신민지대요 북한 현지의 집권 세력은 중국 앞에서 파리 목숨이야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앉아서 베이징에 앉아서 밥 먹다가 야 요새 북한 저기 권력 잡아 있는 애들 걔들 일 시켜도 잘 못해 야 좀 바꿔야겠던데 그러면 아 거기 백모라는 애 괜찮아 백모내세여서 그 밑에 김모 이모 이렇게 짜면 돌아갈 것 같아 어 그러면 다음 달에 바꾸지 뭐 그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뻔한 권력 잡던 놈들은 끌려 나가서 이제 총살당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야 김다혈통 전체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취약한 지도계급은 어떻게 생존할 거냐 미국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줄타기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좀 뭘 변모해서 강화시키는 방안을 가든지 혹은 줄타기 하다가 나라 팔아먹고 튀든지 근데 이제 미국 쪽 입장은 뭐냐 2025년까지는 나라 팔아먹겠다 그래도 나라를 매입을 못해줘요 미국 중국 무서워서 중국 도발할까봐 트럼프 같으면 할 거야 혹은 다음번에 mtr 정부 같으면 할 텐데 바이든 정부 그건 못할 거예요 저를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때까지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2, 3, 4, 기나긴 한 천일을 견뎌야 돼 기나긴 천일이죠 그러면 이제 북한의 지도계급은 지배집단은 뭐 해야 되냐 중국 보고 야 너희 우리 흔들면 우리 그냥 다 깨는 수 있어 배쬐는 수 있어 bgr 할 거야 라고 중국의 견제군 알려야 되고 한쪽으로는 586 문제집단의 견제군 알려야 돼요 그런 아주 복잡한 사정입니다 이 사정이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앞으로 종북주사파가 아니라 종중남노당이라고 불러야 돼요 종중남노당 이게 상층부로 갈수록 거물이 될수록 자기들끼리 연결돼가지고 종중남노당으로 변질해버린 거예요 종북주사파에서 그러면 하부는 여전히 종북적인 하부죠 종북주사적 하부지 그럼 종중상층에 있는 종중남노당 거물한테 묻겠지 이재명 지금 북한의 메아리에 나온 썩은술 얘기 말이에요 이재명 밀지 말란 소리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뜻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상층부가 해줄 말이 없어 오죽 궁하면 술은 발효해야 되잖아 발효라는 건 썩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썩은술이라는 게 이재명이 좋단 뜻이야 이런 개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종북주사와 종중남노 사이의 미묘한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희한한 아이러니 희한한 역설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종중 친중이 이게 무시막치예요 SK반도체에도 미친 짓을 했고 SK반도체의 이번에 중국 공장의 업그레이드 실패를 다룬 한국신문도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가설이고 추론이지만 지금 종북주사에서 종중남노당으로 바뀌었고 이 종중남노당과 평양 사이가 지금 순조롭지 않고 쟤들 진영의 하부는 여전히 종북주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상층부와 지금 상층부에 대고 문의를 하고 하는데 상층부에서 제대로 반응을 못해서 상대방이 좀 많이 흐물흐물해져 가는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없어 가설이라도 내놔야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아 그 가설 적용하면 저거 해석되는데 하는데 가설 그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저하고 조성환 교수 그리고 저처럼 표현은 안 하더라도 거의 괴를 같이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강철환 씨예요 특히 제도권에서 이런 얘기를 못한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이 뿌리와 원인은 첫째 하나는 이 제도권이 글로벌리스트 하수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한 30년 동안 글로벌리스트들이 친중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도권 뼈에 친중에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가 굉장히 커플링이 심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SK 반도체가 미친 짓 한 거거든요 세계 최첨단의 나노 공정을 중국에 있는 D램 공장에 적용하려고 했잖아요 중국이 까불면 반도체 확 끊어버려야 되는데 중국 내부에서 생산되면 끊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덜란드 기계를 수입해야 되는데 미국의 기계 수출을 막았죠 이 사건이 엊그저께 났는데 여기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 태도를 보세요 조선도 그렇고 동화도 그렇고 거의 비슷해요 중앙은 보지 않았는데 거의 갔을 거예요 미중 반도체 싸움에 치이는 SK 하이딕스 중국 공장에 장비도 못 넣는다 근본적인 문명의 대립이라든지 근본적인 지금 중국의 상황 근본적인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어디 편을 들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디카플링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요소수 사건 같은 데서도 보이듯이 이런 얘기는 이 기사에 한 줄도 없어 사실은 그냥 전체 논조가 뭐냐면 아 좀 장사 좀 제대로 해먹고 싶은데 저 미국 것들이 중국이랑 말이지 저게 그냥 갈등 일으켜가지고 왜 우리가 중국 공장에 우리 돈 주고 그 기계 좀 첨단 기계 좀 설치해 사다가 설치하려는 걸 왜 미국이 막는 거야 이거야 논조가 조선 동화가 그래요 중앙은 더 그랬을 거예요 빌어먹을 풍조입니다 빌어먹을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 얘기로 돌아오면 지금 이제 그 종북주사파에서 그 상층부는 하층부는 종북주사로 남아있는데 상층부 힘께나 쓰는 자들은 전부 종중남노당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 사정을 북한도 잘 알기 때문에 북한과 지금 이 종중남노당 사이에 지금 균열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건데 이걸 보면서 80년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80년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이제 그 후반기 85년부터 85년 깃발 사건 계기인데 노태우 대통령 때 내내 이 시기에 제 체감으로는 체감입니다 추정이에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내가 했거든요 야 NL 애들은 왜 잘 안 잡아가고 PD는 저 득달같이 잡아가 왜 그래 NL 주사판은 떨널하게 봐줬어요 그때 제 체감에 PD 막슬레닌 주인은 쪽집해같이 집어갔어요 그때 잡아갔다고요 감옥 보내고 원인을 추정하면 한 세 가지쯤 됩니다 첫째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동국소련이 무너질 때거든 북한이나 북한과 연결된 주사판은 장기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다 쟤들은 그 다음에 그때 이제 DJ랑 어떻게든 타협을 해야 돼요 DJ가 너무 너무 이제 막 그 아무튼 움직이니까 근데 DJ가 주로 NL 애들을 많이 챙겼거든요 NL 출실들을 NL도 봐줘야죠 특히 호남 NL들 호남에 지금 뭐 저기 완장점 차고 왔다갔다 하는 지금 50대 보면 다 NL 출신이에요 PD 출신들은 쪽도 못 써요 호남 써 입머식이 전머식이 김머식이 김머식이 제가 아는 PD들 한 대여섯 명 쪽도 못 써요 NL은 유연하고 타협적이고 학내 문제에 집정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 당시는 대학을 말아먹던 재단을 빠겨먹던 이상한 놈들로 대학을 채우던 뭐 저기 앨범 해먹고 자판기 해먹는 건 당연한 서점 해먹는 건 당연한 거고 교직원도 채용에 관계하고 뭐 교수 채용도 관계하고 아무튼 학교 밖에만 나오지들 마라는 게 공안의 사회가 공안 위기를 계속 겪고 있으니까 그거였다고 근데 NL이 이게 쓸렁치봐서 아 우리는 정보과 형사는 만나면은 아 우리는 학내 문제에만 집중해요 뭐 대정부 투쟁은 그냥 학내에서만 할게요 그냥 블랙카드 걸고 밖에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눙치기를 잘했어요 그때 훨씬 유연하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작동했을 거예요 NL은 덜 잡아갖고 PD를 아주 족싯기까지 잡아갔다는 게 저의 체감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정확한 저의 추정이라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0년 거의 35년 후에 도데로 켜봤을 때 35년 후에 도데로 켜봤을 때 아 그때 신군부의 공안전책이 절반은 맞았구나 결과적으로 결국 종북 주사판 망하는 길에 들어간 거죠 상층부가 다 종중 남노당으로 돌아버렸는데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틀리다 뭐냐 그 흉악한 대한민국을 빠겨먹는 탈원전이니 뭐냐 해서 빠겨먹고 있는 이 종중 남노당이 종중 남노당이 결국 종북 주사에서부터 자라나온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무지막지한 영향력을 갖고 대한민국을 망쳐먹고 있다 그 점에서 그때 종북 주사 때려잡았어야 된다 피디만큼 때려잡았어야 된다 그래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따님 제가 요새 노소영 씨 발언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도권 상류층에 노소영 같은 사람 또 없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노소영 씨가 페이스북에 엊그저께 미세먼지가 이렇게 막 심해지고 있는데 중국이 항의도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 뭐하고 있냐 우리 환경헌장이라도 만들자 오케이 노소영 씨 뭐 좀 하나 하세요 뭐 좀 하나 하세요 신변도 좀 정리되시고 그러면 나이로 보나 자제분도 많이 컸을 것 같은데 아직 건강하시고 노소영 씨가 아마 서울대 외교학과인가 나왔을 거예요 저는 학교 때 마주친 기억은 없는데 그때는 정치학과 외교학과가 분리되어 있었고 제가 지하운동을 하느라고 학교 가지도 않았고 저보다 학번도 상당히 아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7, 8학번보다 더 내려가면 잘 몰라요 학교를 거의 안 나가다 싶어서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예요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저렇게 영향력 있고 또 기반도 갖추고 있고 또 똑똑하고 이런 정말 엘리트다운 엘리트가 저런 용감한 발언을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엘리트다운 엘리트가 정말 없어요 종교 지도자든 지식인이든 민초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엘리트다운 엘리트가 부족한 거예요 자 엘리트가 근데 뭐 자라나오든 말든 민초는 계속 길을 가야겠죠 민초가 스스로 엘리트가 되고 일부는 그래서 정권교체 정치혁신을 위해서 첫째 선거감시운동에 전부 모여야 됩니다 www.무선.kr 두 번째 마이츠이스를 통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시민경선단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이츠이스.kr 그리고 다음 스텝 그래서 서로 얼굴 익혀가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평당원 네트워크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힘을 이 지역에서부터 뼈대를 세우고 영혼을 집어넣고 심장을 집어넣고 뇌수를 집어넣고 신경을 집어넣고 장기를 집어넣고 근육을 붙이고 피부를 입히고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는 자유공화 제1 땅으로 만들어서 그게 그 석수 200석 220석 이렇게 해서 그냥 쟤들을 제도적으로 쓸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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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